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테이시 앨범 이름을 까보았네요 아무튼 뷰티풀 몬스터라는 타이틀곡으로 돌아온 스테이시 앨범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뮤직에서 시켰고 럭드 이벤트가 있어서 애플뮤직으로 시킨 겁니다 그럼 바로 까볼게요 다른 데는 다 한 장씩 주는데 여기는 럭드니까 두 장씩 준다고 해서 내기로 시켰고 이게 또 무슨 버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메인버전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앨범을 까볼게요 부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뽑았던 시은이로 시은아 근데 솔직히 스테이시는 누가 나와도 다 너무 예쁘고 그래서 아무나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윤희랑 혜은이가 레전드였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포카 프리뷰 뜬 것도 안 보고 사가지고 시황지는 언제나 있네요 끝인가 포카가 몇 장인지도 몰라요 심지어 진짜 이쁘다 시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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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시은아 시łem 시은아라 시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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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이뻐 진짜 어떡해 마트에 가서 이걸 사왔는데 이거 한번 씌워볼게요 제가 살리오중에서 포차코리즈을 좋아해서 이걸로 사왔어요 똑같은 종이 두 개씩 들어있네요 짠 바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뵈요 안녕